낭독해만 하고 헤어지면 너무 정없으니까 고양이가 주인공이니 고양이 탈을 쓰든지. 고양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. 왜? 아니야. 발이 좀 차려가지고. 미안해. 그럼 체크할 거 다 했죠. 머리야. 얼른 퇴근하자. 머리 아파? 도통장 줄까? 아니야, 그 정도는 아니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지 좀 마. 형은 무슨 약사냐? 맨날 말만 하면 뭐 이렇게 약을 준다게. 아니, 나도 두통 있으니까 약을 늘 갖고 있으니까. 아니, 뭐 아는데 그렇게 막 여기저기 챙기지 말란 말입니다. 좀 넣어두십시오. 앞으로 두통은 이 남친이 챙기는 걸로. 근데 나랑 데이트하면 싹 없어짐. 퇴근하고 집 앞에서 집합. 자, 퇴근을 하시죠.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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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언니. 선생님이랑 나랑 드림파크 내일 미팅할 거 한 번 더 보고 갈게. 그래, 알았어. 수고해요. 아, 네. 자, 그럼 혹시나 그림 잘못 들어간 거 있나 확인부터 할게요. 어, 내가 한 번 확인했는데 좀 불안하네. 꼼꼼하게 봐줘. 이제 완전 프러시네요. 아... 나 실수 안 하고 싶어서. 이번 일 잘 마쳐야지.